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행운의 편지를 쓸 수 있는 네잎글로바 편지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편지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색종이를 두 번 반으로 접어줄게요. 한 번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칩니다. 이번엔 세모 모양으로 두 번 반 접어줄게요. 한 번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칩니다. 이번엔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춰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한 번 더 대문 접기 할게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칩니다. 오른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왼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아래쪽 색종이도 왼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의 가장자리가 아래쪽 가장자리에 가도록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의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위쪽에 접혀진 색종이의 모서리도 위쪽 가장자리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 모서리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아래쪽 색종이 살짝 들어주고 이 가장자리 모서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눌러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장자리를 잡고 바깥으로 빼내준 후 왼쪽으로 접어주세요. 위쪽에 접혀진 색종이 가장자리 잡아주고 바깥으로 빼낸 후 오른쪽으로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장자리 잡고 바깥으로 빼낸 후 왼쪽으로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려놔주세요. 오른쪽에 접혀진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위쪽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다시 원래대로 오른쪽으로 보내줄게요. 왼쪽에 있는 색종이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모서리를 조금만 접어주세요. 다시 원래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클로버 한입 완성이에요. 색종이 돌려가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색종이 가운데 세워준 후 손가락 넣어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모서리 조금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보낸 후 모서리 조금 접어주고 다시 원래대로 보내주세요. 왼쪽 색종이 오른쪽으로 보내서 모서리 접어준 후 원래대로 보내줍니다. 한 칸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색종이 먼저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모서리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내립니다. 왼쪽으로 보낸 후 모서리 조금 접어서 다시 원래대로 보내줄게요. 또 색종이 오른쪽으로 보내서 모서리 접어주고 원래대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먼저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후 모서리 조금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서 모서리 조금 접어주고 원래대로 보내줍니다. 반대쪽도 모서리 조금만 접어줄게요. 4개를 모두 접었다면 뒤집어주세요. 2개의 접은 선이 만나는 이 점에 맞추어서 모서리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그러면 클로버 한입이 이렇게 딱 보여요.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돌려서 2개의 접은 선이 만나는 점에 맞추어 이렇게 접어줄게요. 노크로버 한입이 보이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마지막 모서리도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이 뒤쪽에 있는 클로버 뒤쪽 사이로 껴 넣어줄게요. 위에 있는 색종이도 아래쪽에 보이는 클로버 입 뒤쪽으로 껴 넣어줍니다. 그러면 행운의 네입 클로버 편지지 완성입니다.